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내용은 대충 어떤 거죠? 작은아버지가 지방령이 될 뻔한 사연 그러니까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예요? 네네네 맞아요. 사고나셨는데 지방령이 될 뻔하셨었죠. 혹시 몇 년 전 이야기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한 40년 전이네요.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경청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꼬마일 때 있었던 사연이에요. 삼촌이 그때는 살아계셨으니까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먹기로 해서 술자리에 가셨대요. 가셨는데 술을 먹고 나서 차를 술집 있는 데 두고 걸어오고 계셨대요. 그렇게 문제는 그 삼촌의 친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저희 삼촌을 치였어요. 목격자 말이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오다가 저희 삼촌을 치였는데 저희 삼촌 지갑을 뒤지더래요. 옷을 뒤져서 지갑을 뒤지는데 진짜 나쁜 새끼도 거기서 지갑에 돈까지 꺼내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삼촌의 신분증이랑 돈을 꺼내가서 이게 모르는 사람의 짓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싶었던 거지 자기는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니까 이게 경찰한테 바로 발급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목격자가 있어서 그 얘기를 다 저희가 들었어요. 어쨌든 그때가 사고 났을 때가 한 밤 11시, 12시 다 돼갈 때였나?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한테 병원에서 전화가 간 거죠. 그 사고가 나서 거기서 즉사를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와보시라 그랬는데 할머니가 거의 실신을 하신 거예요. 진짜 그때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삼촌이 결혼하신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안 되고 아기가 3살이랑 1살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그 숙모도 거의 실신을 하시고 아기를 3살, 1살인데 그 조그만한 핏덩이들을 데리고 정말 그때는 정말 온 집안이 너무 처참했었거든요.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장례 절차 보면은 고인을 다 닦아내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랑 인사시켜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올 사람은 울고 인사할 사람은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의 고모였는지 아니면 삼촌의 고모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삼촌한테 자기 아들 손을 막 이렇게 닦아내면서 우리 아들 안 좋은 것도 네가 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소리 지르다가 실신을 하셨어요. 전연이 진짜 전연이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도 정말 분노를 못 참으셔가지고 화병이 걸리신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밤에 전화가 걸려오면 할머니가 부들부들 떠셨어요. 막 그때 이제 삼촌 생각이 나시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는 밤에 전화하는 게 완전 금기였었고 할머니가 그때부터 담배를 그렇게 피시더라고. 당시에 이제 그 사건 시간으로 또 다시 돌아가자면 아빠가 당시에 그 강력반 형사 반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삼촌 사건 현장에 이제 가는데 가면서 한 100m 전쯤에 차량 유리 파편 같은 게 보여서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또 이제 가고 있는데 또 한 50m 전쯤에 차량 유리 파편 같은 게 또 다다닥 떨어져 있어서 그걸 또 주워서 가셨대요. 현장이 딱 도착하니까 그 현장 교통 감식하시는 분이랑 그냥 거기서 부딪혀서 즉사 난 걸로 그냥 그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뒤집어 엎어 놓으신 거야. 이딴 식으로 주사하면 너도 다 가만 놔둔다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100m 전에도 차량 유리 파편 하나 주셨고 50m 전에도 차량 유리 파편 하나 주셨다. 너네 이딴 식으로 초동 주사하면 정말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뭔 짓을 해서라도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다시 수사를 했는데 아빠가 주워간 파편이 그 사고 차량의 파편이랑 일치한 거예요. 동일한 유리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삼촌이 거기서 바로 즉사를 한 게 아니고 삼촌이 당시에 살아있었다. 맨 처음에 치였을 때는 이때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갔으면 되는데 정말 운이 없게도 삼촌 셔츠가 앞바퀴에 걸려버렸어요. 걸려갖고 삼촌이 질질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 상태로. 이 사람이 술을 먹었으니까 또 벽을 또 받고 또 50m 전에 또 벽을 받고 그래서 차량 파편이 계속 거기에 떨어진 거야. 다른 데 받고 완전히 차가 정지될 때까지 삼촌이 계속 끌려가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는 뺑소니도 있고 약간 사건의 고의성이 있잖아요.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나쁜 게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재산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해서 돌린 거야. 우리한테 최소한의 보상금만 주려고 했던 거지. 보험사에서 나오는 정도만. 그래서 이거를 받아날려고 저의 아버지가 진짜 죽자 사자. 된 벽하고 한 7년을 끌어서 결국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약간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삼촌에 곱게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하고 천도제도 지내야 되는데 무당이 이러는 거예요. 삼촌 영가가 안 왔다는 거야. 삼촌 영가가 여기 안 온다는 거야. 없대요. 삼촌 영가가. 가족들 정음도 놀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랬더니 급이 높은 무당을 한번 찾아보셔라. 지금 삼촌이 안 오신다. 천도제 해야 되는데. 재료진해야 되는데 안 오신다. 그래서 막 수소문 끝에 전라도 저쪽에 되게 유명한 무당이 있으시다 해서 부산까지 모시고 왔어요. 직접 가족들이 다 가가지고 그 무당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사건 지점 어디쯤인가 삼촌이 거기를 못 떠나고 숨이 끊어진 그 지점에서 아마 못 떠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무당이랑 같이 갔어. 갔는데 무당이 이제 손바닥만한 쌀주머니에 쌀을 조금 이제 넣어가지고 줄을 긴 걸 달더래요. 달면서 사건 이제 시작 지점에 이제 우리 예측하는 시작 지점부터 이렇게 쌀주머니를 툭 던지고 슥 당기고 그렇게 하면서 사건 지점에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길 따라가시는 거지. 어느 지점에 딱 하니까 쌀주머니가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이러더래요. 여기라고 여기서 아마 숨이 끊어졌나 보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보고 이거 땡기라고 그랬대요. 한번 땡겨보라고 쌀주머니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확 당겼는데 안 당겨지는 거야. 고모부가 또 합세를 했대요. 남자 장정 둘이서 그걸 땡겼는데 그 쌀주머니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 손바닥만한 게. 무당이 여기서 굿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 거기서 정식천도제는 아니지만 어떤 의식 같은 걸 치렀던 것 같아요. 저는 워낙 그때가 어렸기 때문에 애기들을 안 데리고 가셨는데 의식을 하는 건지 굿을 한 건지 뭔가를 하셨대요. 하시고 나서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줄 다시 당겨보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당겼는데 그 전에 안 당겨졌으니까 아빠가 힘을 싹 줬는데 쌀주머니가 튀어오듯이 이렇게 딱 당겨진 거예요. 그 사고 지역에 삼촌이 계속 이제 머물러 계시다가 뭔가 자기도 너무 솔직히 억울하셨을 것 같아. 애기가 아직 다 어리고 그것도 삼촌 친구라는 놈이 술을 먹고 그렇게 했으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못 떠나고 계시다가 이제 무당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건져 올리셔서 욕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오시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쟤를 지내게 됐어요. 다행히 그래도 제대로 된 무당을 만나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 이 무당이 뭐 모르고 그냥 막 천도제도 지냈고 제도 지냈고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는 진짜 삼촌을 못 찾았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지방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자리를 못 가고 계속 그 자리에서 진짜 그 계신 삼촌을 저희가 몰랐으면 너무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한테 좀 더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뒤에 한 20년쯤 뒤에 삼촌이 제 꿈에 한 번 탁 딱 한 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이렇게 빛나는 옷을 입고 아이보리색 옷을 입었는데 되게 삼촌이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삼촌이 좋은 곳으로 가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사연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